여러분 제가 부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할 유튜버 분들이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바로 안녕하세요 천국의 헌터 남방원 아닙니까 아 세리만 그리고 하이프 유튜브에 한 번 이끕니다 하하하하 오늘 여기 두 형님들이랑 같이 오늘 한번 통발하고 또 워킹에너지를 할거죠 오늘 인사 한번 이렇게 올립니다 자 여기 포인트가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서 1.1kg 나왔대요 한마리 1.1kg 와 1.1kg면은 얼마나 한거에요? 아하하하 아 거짓말이다 이건 진짜 이만에 집게가요? 와 여기는 기수지역이고 통발포인트 여기서 하면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킨네루질로 많이 잡으셨대요 1차적으로 통발을 던질겁니다 야간에 헤루질도 하고 준비해온 것들이죠 통발 이거 다 바다 통발이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또 생닭입니다 생닭이 또 기가 막힙니다 만능이에요 이게 아마존 가서도 통해요 아마존 가서도 이거 뭐에요? 뉴트리아 아 진짜 아하하하 생태계절한 종 아시죠 여러분들? 삐구님이 뉴트리아 전문 유튜버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던거죠 통발에는 삼겹살 아니면 생닭으로 하는데 생닭으로 한 통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하 아 진짜 많이 나오겠다 반가워요 오늘 이게 통발을 던지고 나서 만약에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통발 저녁에 와서 확인할 건데 걸어다니면서 하는 헤러지 있죠 이쪽 금방 아니면 또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할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녁이 되면은 통발 확인하러 왔다가 워킹 헤러지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유튜버 만나면 보통 요렇습니다 썸네일 찍고 찍어줄게 하면서 수술 시작합니다 수술 시작합니다 이때가 됩니다 구르니만 믿겠습니다 뉴트리아 믿겠습니다 뉴트리아 믿겠습니다 뉴트리아 먹으면 어떻죠 맛이? 맛있다 멋없다 자 여러분 이제 바다 통발은 이제 보통 1인당 하나씩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3명이니까 이제 하나씩만 던질 겁니다 통발에 이제 행당미끼를 놓고요 자 좋습니다 느낌이 좋은데 오늘 징그렇게 심는 거예요 와 진짜 이제 투리아 다리를 이렇게 가져올 줄 몰랐어요 디네대장님 이야 진짜 시원하게 던졌다 통발은 이렇게 설치해놓으면 이제 양심상 제발 훔쳐가지 좀 말아주세요 최근에도 하나 사라졌었더라고요 제꺼통발 아오 여기 빠진다 아오 여기 빠진다 빠진다 어 진짜 가까운데? 뉴트리아 대 생닭 싸움이다 이거 저는 저기 좀 멀리 던질게요 비꼬 형님 저 던질게요 뭔가 어슬펴보이는데 어슬펴보이는데 벌써 콧읍다 콧읍다 제가 아까 일부러 형님들 앞에서 허당팀이 있는 자 뜯기고 이럴 줄 알았다 다시 아이고 자 편집자님 저 멋있게 편집해주세요 빨리 빨리 오 이번에는 멀리 했더니 다 잡히는게 아니거든 자 이렇게 해서 통발 설치 끝입니다 여러분 재미로 하기 위해서 통발 못떠친척 자 여러분들 이제 해가지고 저희는 저녁 먹고 워킹을 우선 하러 갈 예정입니다 통발에 좀 들어갔을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들 이게 드디어 워킹 헤로질 시작입니다 자 여기가 실제로 천개 포인트라고 해요 어우 미끄러워 저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이 뜰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 수심 딱 좋다 무릎에서 약간 허벅지까지 오거든요 발견만 하면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와 근데 이게 뻘처럼 빠져요 저희가 오늘 헤로질 하면서 좀 잡고 싶은 목표 타겟팅은 사실 천개라고 부산에서 토착된 외래종이거든요 토착외래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현재 이제 부산에서만 많이 잡히고요 톱날꽃게가 말 그대로 맹그로브 크랩이라고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걔네들이 실제로 여기서 살아가고 있고 부산에서 즐겨 먹는 초소금식? 약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헤로질 하시는 분들이 또는 스킨헤로질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톱날꽃게 맹그로브 크랩을 많이 잡아서 드시기도 하고 저도 전에 한번 잡아서 먹은 적도 있고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삐꼬 형님이랑 진해대장 형님도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오 이게 뭐야 어떤 물고가 엄청 빠르네 이야 여기 뭔가 느낌이 좋다 이 바닥에 지금 보시면은 불 같은 거 진짜 많네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호주에 가서 실제로 자연에 있는 뻘밭에서 맹그로브 크랩을 잡은 적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게 바로 브라운 머드 크랩이라고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린과 브라운인데 브라운은 실제로 엄청나게 거대하게 커지는 그런 친구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애는 약간 그린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우와 뭐야 이거 피 속이 아닌가? 에이 뭐 찾으셨어요? 쫄짱개 같은 거요? 안 들어갔죠 괜찮아 지금 클럽 이거 방금 머드 크랩 발견했대 해서 막 뛰어왔다가 넘어졌거든요 사실 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기 진짜 미끄러워요 저 예전에 그 조그만 머드 크랩들 진짜 많이 봤는데 요런데에서 그러니깐요 근데 진짜 맹그로브 크랩 있잖아요 걔네들이 수십 얕은 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 오 오 야 잠깐만 야 어어 야 잠깐만 야야 한마리 발견했다 아니 아니 저 저 저 저 저 저 잠깐만요 맹그로브 맞죠? 맞다 잡았어 야 싸지는 않 큰데 한마리 와 제가 한번 잡을게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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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오 약간 안 되겠다 아유 신기하던데 이거 손으로 못 잡게 했는데? 와 완전 재수다 완전 재수 와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돼요 조심해 조심해 와우 괜찮아 괜찮아 이야 진짜 좋은 거 아니다 병원 어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어 여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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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잡았어요? 아 푸르네요 발견했다 이 정도면은 이야 사이즈는 엄청 크진 않은데 준수하네요 이야 이게 바로 머드크레이비입니다 여러분 어 안 끝이다 자자 놔 볼게요 넣으면은 끝난다고 아하 역시 이야 호주에서 잡은 거보단 작네 진짜 재수 대박이야 대박 한수 했다 워킹으로 이렇게 요런 데서 잡은 건 좀 처음이에요 아 맛있겠다 이야 잡았어 이게 바로 이제 부산에 토착 생물 바로 그 톱날 꽃게죠? 네 우선 한수 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우와 와 크론이 봤어요 크론이 눈만 좋네 바로 넣어놓을게요 대박 대박 후우 여러분들 두 번째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잘 보여요 네 머드크랩이 진짜 깊은 데에서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진짜 얘네 습성 자체가 머드크랩인 이유가 있어요 진짜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와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다 이제 개들이 파놓은 구리인데 실제로 이제 머드크랩들은 각각류 작은 애들도 직계로 부셔서 막 먹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이제 청소부 역할 하죠 뭐 개도 먹고 다 먹어요 생선도 먹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호주 영상 맹고룹 크랩 정부로 잡은 거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갈 겁니다 이런 데 왜 있을까 하는데 이런 거 밟아 봐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아 돌이네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뭔가 이렇게 파헤친 흔적 밟아 보면 아 찍기를 들어야 되는데 있으면 찍기를 듭니다 맨손으로 하시다 큰일 나요 아 깊은 데를 탐색을 해봐야겠다 와 진짜 있을 거 같은데 잠깐만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아 이게 드문드문 보입니다 아 너무 힘들다 여러분 해루질 하지 마세요 저희 통... 한 시간 넘었나요 지금 한지 저희 통발에 오는 곳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wird in line 오 야야야야야야 오 오 와 완전 쟤 쓰네 야 드디어 발견했다 오 잠깐 잠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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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봤드 딱딱딱딱 이렇게 야 이렇게 잡더라고요 내 손엔 안보이지 와 이거 엄청나다 빠르게 와 이거 엄청나다 한 시간 만에 겨우 한 마리도 사줬네 2시간에서 두 마리 ㅋㅋㅋㅋ 와 찍개 봐 와 이빨 찍개가 이게 용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잡는 거고 이게 어금니 이빨 있어서 오 야야야 뱉다 이거 어떡하냐 어 근데 Stopig적 잡으면 못무У죠? 제 생각에 얘도 내 목장 bund에 숨어있다가 나온 것 같아요 두 마리만 먹어도 좋을 것이라고 우선은 통배를 있다가 확인해보고 여기서 우선 해로지를 종료하겠습니다 오 그러다가 아 그러다 불려요 들어가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통발 걷으러 갈 건데 한국인들 말고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디서 많이 잡아요? 동남아 근로자들이 많아가지고 자주 잡으시던데 자 들으셨죠? 여기가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저희 잘 잡은 거네요 나는 잡을 줄 몰랐어 잘 잡았다 잘 잡은 거네요 잘 잡은 거란다 개토레이 여러분들 이제 통발 확인하러 왔는데 이야 잡고 나서 조금 매가리가 없네요 아 제발 한 마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청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잡아서 또는 사서 한번 드셔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게 살수율이 좋은 애들도 있고 별로 안 좋은 애들도 있고 뭐 케바케인데 그래도 살수율 좋은 아이들은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좀 저렴한 편인데 해외에서는 진짜 고급 식재료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저기 스킨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여기가 포인트에 유명해서 오셨나보다 통발도 기대가 되는데 여기 스킨 헤로지를 많이 하러 오시네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형님 걸 할게요 한 마리 한 마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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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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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야야 안 비켰어 오우 야야야야 여기가 안 될 것 같아 너무 박혔다 다리 잡았다 오우 진짜 찢겨요 찢겨요 우와 도망간단 말이야 오우 무슨 일이고 오우 무슨 일이고 다리 끊거든 오우 잠깐만요 손으로 잡아야 돼 뒤에 옳지 야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아 몰라 보이더라고 숨 쉬는게 쟤 진짜 5초 마리 잡았어 아하하하하 아 이거 다리 떨어졌다 이거 챙겨줘 이래가지고 들어가라 야 아하 3마리 벌써 3마리 냈네 어 내꺼 4통 마리인데 오 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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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리 2마리 2마리다 2마리 2마리 와 이거 실제상 실제상 역시 야 되는구나 오우 초이스 좋았어 와 와 진짜 크다 이게 뭐야 어? 물렸나? 싸워 싸워 아 얘 싸우면 죽어요? 죽어요 이 꼬시락이 뭐예요? 망두기인데 경상도에서는 꼬시락이라고 방생할게요 방생 빨리 가라 자 포로님 통발 건져 볼게요 통발이 바뀌었어요 통발이 바뀌었어요 통발이 바뀌었어요 통발이 바뀌었어요 통발이 바뀌었어요 아 3마리 3마리 오우 오우 살려줘 빨리 풀어줄게요 한 번에 빨리 풀어줘 자 가라 자 자 이번에는 삐꾼님 뉴트리아 여기 바로 옆에 스킨 하시는 분들이 조용히 하라고 저희한테 그러셔서 톤 좀 낮출게요 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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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리 2마리 3마리 크기 진짜 커요 아 여기 망둥어랑 청계가 진짜 많네 여기 아저씨도 좀 놀라신 거 같은데 여기 모르셨죠 이런 거 있는지 네 근데 여기 집 많아서 저분들이 저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신기하다 ㅋㅋㅋㅋ 얘 싸워나 봐요 얘네 전투적이구나 되게 오우 신기 엄청나 오오오오오오 모의 오 야야야야 아까 거기는 물이 되게 얕았잖아요 뻘에서 조금 숨을 잘 못 쉬었던 거 같고 얘네는 이제 깊은 물이어서 조금 팔팔한 거 같아요 엄지손가락인데 미쳤죠 너무 깜다 으아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죠 저도 오늘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은 처음인데 넘나리 신기합니다 역시 생닭이란? 주치기야 최고 우와 얘 진짜 꽉 찬다 6마리 와 여기 스키네루제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우와 얘 진짜 엄청 큰데요 얘? 지지난주부터 얘 뽑으려고 이따가 엄마 뽑았어 다리 두개 됐습니까? 안에 한 갭이 없더라 얘가 킬로급의 머드크랩? 다리가 한 개 돼있으면 킬로급이 돼 아 그 정도예요? 우와 미쳤다 저 엄지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쪄서 즉석으로 먹는 건 처음인데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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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살 많이 찼다 우와 기가 막힙니다 와 몸통의 살도 엄청 싫어하네 자 지금 형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시는데 진짜 크죠? 여기 어금니 있는 찌개인데 오 어때요? 오 맛있다 맛있어요? 어 경백하네 음 세상 고습다 하하하하하 잠시 이런 맛이다 아 유튜버들 만나니까 재밌네요 이게 아 이거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두드러기가 있는 상태여서 각각류를 많이 먹으면 안돼서 맛만 봤는데 진짜 담백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생닭으로 통발로 그리고 워킹으로 우연치 않게 잘 잡았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